HIIT의 과학, 모두를 위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2020년대 들어 유행하는 갓생, 매일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로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고자 하는, 102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며, 일상, 모닝 루틴, 공부, 운동 같은 단어들과 붙어다닌다. 그 중에서도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혹은 HIIT 같은 단어가 SNS 갓생살기 포스팅에서 눈에 띈다. HIIT란 무엇인가? HIIT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약자로 단계별로 강도 높은 운동과 회복을 반복하는 체력 단련법을 말한다. 갓생살기가 등장하기 전부터 헬스, 피트니스, 다이어트 분야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역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저항력 기반 근력 강화 운동을 결합한 구간과 적절한 회복 구간을 각자의 체력 단계에 맞춰 각각 3,060초간 번갈아서 수행함으로써 단기간의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끌어내는 운동법을 가리킨다. 20분 만에 루틴을 완료할 수 있고 운동기구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에 수행 중인 운동 프로그램과 병행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라 부지런한 1020세대, 시간에 쫓기는 3040세대의 각광을 새롭게 받는 운동법이다.